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투쟁 500년 조선의 막을 내리다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사람의 성격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정답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변하지 않는 증거를 들고 나온다 어떤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하는 신뢰를 제시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하나의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기도 한다 분명히 변하는 부분도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한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복잡한 존재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 중 상황과 때의 적절한 모습을 내어 놓고 난다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기기도 한다 더 큰 목표를 위해 당장의 모욕을 참다가 나중에 원하는 것을 이루면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복잡한 존재일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니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조차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환경의 영향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커서 착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예상 외의 선행을 하기도 한다 물론 사람들은 환경보다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을 믿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사람들은 성격이나 기질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 게으른 성격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기 싫은 사람도 소를 잃고 나면 외양간을 고친다 그러나 외양간에 들어갈 소가 없는 것이 문제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제인 고종의 이야기다 정조 이후 60년은 안동 김씨가 주도하는 세도정치의 시대였다 안동 김씨가 줄곧 왕실의 외척이 되면서 권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조선 초기의 척신세력과 다른 이유는 안동 김씨 일족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붕당정치와 유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세도정치의 세도, 세력세 길도는 세상세 길도를 풍자한 것이다 세도란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돌이라는 뜻으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통치의 돌을 말한다 안동 김씨는 자신들이 세도정치를 한다고 했으나 세인들이 보기에는 권력 노름인 세도정치를 하는 것이었다 정조가 승하한 뒤 순조가 11세로 왕위에 올랐다 순조의 준공은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 김씨였다 이후 안동 김씨가 조정의 요직을 모두 장악했고 최고의 실세로 자리잡았다 세도정치는 반대파가 없는 독재정치로 군왕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고 매관 매직은 물론 가렴주구가 판을 쳤다 순조는 안동 김씨를 견제할 목적으로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으니 바로 신정왕후 조씨다 순조 27년, 1827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세도정권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리청정 4년 만에 효명세자는 죽고 그의 아들인 헌종이 8세의 나이로 즉위한다 왕실의 최고 어른인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는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자 이번에는 신정왕후 조씨의 영향으로 풍양 조씨 일문이 득세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헌종은 후사를 보지 못하고 23세의 나이로 유절했다 이때 순원왕후 김씨는 풍양 조씨가 왕위를 세우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항렬상 헌종의 7촌 아저씨 뻘되는 강화도령 원범을 데려와 왕후로 세웠으니 이가 바로 철종이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증손자로 정조의 아우인 은원군의 손자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로는 후안이 두려워 정조의 왕이 등극을 막고자 정조의 이복동생을 왕후로 추대하려다가 발각되었는데 이때 정조의 이복동생들은 유배를 갔다 그 중 한명인 은원군이 강화도에서 살면서 낳은 막내 아들이 원범이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19세에 왕위에 올랐다 2년 동안 순원왕후 김씨의 수렴청장을 받고 역시 안동 김씨인 철인왕후 김씨를 중궁으로 맞이하여 순조와 헌종처럼 세도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결국 술과 여색에 빠져 33세를 이기로 죽고 만다 철인왕후와 7명의 후궁에게서 오남 1려를 얻었지만 아들들이 모두 일찍 죽어서 후사가 없었다 고종이 왕이 되기까지 사도세자가 숙빈 임씨에게서 얻은 아들은 은원군과 은신군 2명이었다 철종은 은원군의 손자였고 고종은 은신군의 증손자였다 원래 은신군은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일찍이 인조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군의 자손 중에서 양자를 들였는데 그가 바로 흥성군 이아흥의 생부인 남연군이었다 이아흥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다고 한다 12세에 여흥민씨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상을 당하고 5년 후에는 부친상을 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아흥은 혼자서 살아나갈 방법을 터득해야 했다 왜냐하면 왕족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왕권이 약해지고 왕의 계승의 정통성이 신하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늘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모반 사건은 왕권에 도전하는 신하들이 왕족 중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앞세워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물론 이러한 모반이 실제로 계획된 적도 있으나 그보다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날조된 것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실제 사건이건 날조된 사건이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유배를 가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왕족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다 정조의 이복 동생들이었던 은원군과 은신군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이항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척벌들은 늘 무능한 왕을 선호했다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도령 원범이 철종이 되어 왕위에 오른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그래서 유능하거나 명철한 왕족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철종의 아들들이 모두 일찍 죽자 철종의 사후에는 누가 왕이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때 유력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항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하전이었다 이하전은 성품이 강직하고 직설적인 인물이었다 사실 이하전은 헌종 사후 유력한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으나 안동 김씨가 반대했다 당연히 그의 성품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응시할 때에도 자리 때문에 안동 김씨의 자제들과 다투기도 하는 등 기세가 등등했고 안동 김씨는 그를 눈에 까시 보듯했다 결국 철종 13년, 1862년 모반을 도모했다는 무고 때문에 억울하게 사살을 당했는데 이는 안동 김씨의 모략이었다 반면 이하응은 처신을 다르게 했다 사실 그는 재주와 지략이 뛰어난 인물로서 27세인 헌종 13년, 1847년에 종친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책이 임명되어 종친부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주목받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과 야망을 숨긴 채 파라코처럼 행동했다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 말이다 가난을 빌미로 삼아 당시의 세도가였던 김자근의 집에 찾아가 큰아들의 취직을 부탁하기도 했으며 돈을 꾸기도 했다 거리의 건달처럼 생활하면서 길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기생방에서 기녀들을 희롱하기도 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으며 그의 의도대로 안동 김씨는 그를 전혀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철종이 과도한 주색으로 병이 들자 이아흥은 왕실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신정왕후 조씨에게 접근했다 조대비와 이아흥은 안동 김씨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철종의 후계자로 이아흥의 둘째 아들을 낙점했다 비록 조대비와 이아흥은 의기투합했지만 이들의 속내는 달랐다 조대비는 이아흥을 이용하여 안동 김씨의 세력을 누르고 풍양 조씨의 일문을 부응하고자 했지만 이아흥은 안동 김씨는 물론이고 풍양 조씨의 세도 정책까지 끝내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국 철종은 세상을 떠났고 안동 김씨가 후계자를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조대비는 궁궐의 어른으로서 이아흥의 둘째 아들 명복을 후계자로 발표했다 이로써 장안의 파라코로 알려진 이아흥은 임금의 생부인 대원군이 되었다 대원군이라고 하면 흥선대원군 이아흥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조선왕실 역사에서 군왕이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 종친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때 그의 생부를 칭하는 말이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러한 경우는 고종을 제외하면 선조와 인조, 철종이 있다 선조의 생부는 덕흥대원군, 인조의 생부는 정원대원군, 철종의 생부는 전개대원군이었는데 셋 다 이미 죽은 뒤라 추존되었다 그런데 흥선군은 살아서 대원군으로 봉해진 것이다 안동 김씨 세력은 조대비의 결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좌근은 군왕의 사친을 정사로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고 편히 봉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흥선대원군의 정치 개입을 제지하려고 했다 만약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자신들의 세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대비는 이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여 자신의 섭정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다 이로써 흥선대원군은 향후 10년 동안 실질적인 조선의 왕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본격적으로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시작했다 우선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근거가 되는 비변사를 점차 무력화했으며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세도 정치 아래 백성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서원을 철폐하고 일련의 개혁을 통해 민심을 수습했다 흥선대원군은 준비된 권력자였다 철저하게 본 모습을 위장했다가 때가 되자 모든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 사람이었다 겉과 다른 속 속과 다른 것 우리는 종종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상반되는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낮에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친절한 의사지만 밤에는 끔찍하고 무서운 악마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연극과 영화, 뮤지컬과 노래로 만들어질 만큼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는 작품이다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감했다는 것일 테다 예전에 외화 시리즈로 방영되었던 두 얼굴의 사나이도 계속 영화로 리메이크 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굳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예를 찾지 않더라도 신문 기사를 통해 이런 예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법을 수호하고 범법자를 잡아 처벌해야 할 모범 경찰이 알고 보니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든지 인품이 훌륭하여 성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종교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남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가 집에서는 아내를 구타하는 폭력 남편이었다든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을 잡고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청소년 상담원이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거리다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아랫사람에게는 지독히 못되게 하는 직장 상사가 회사 임원을 만나면 아주 상냥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여 혼자만의 고민을 친구에게 어렵게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떠들고 다닐 때의 배신감도 만만치 않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친절하던 사람이 음식점에서 저만의 작은 불친절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 두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좋으면 좋은 표현을 하고 싫으면 싫은 표현을 한다 개만 해도 반가워서 짖는 소리와 공격하기 위해 짖는 소리가 다르다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짖으면서 달려오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하는 개는 없다 물론 동물도 종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개략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거짓말을 못하는 것, 단순한 것이 동물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동물이 이렇게 단순한 이유는 뇌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뇌는 대부분 생존과 생식을 위해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들을 주로 담당하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의 일상의 대부분은 먹고, 놀고, 자고, 배설하고, 교미하고 공격을 당하면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1차적 욕구 혹은 생리적 욕구라고 한다 물론 인간에게도 이러한 속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할 수 없거나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속성이 있다 바로 2차적 욕구 혹은 사회적 욕구다 이 욕구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학습한 욕구들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많은 동물들은 새끼에게 모성애를 느낌으로써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추구한다 인간의 삶이 복잡한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 때문이다 인간이 이렇게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동물에 비해 대뇌 피질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대뇌 피질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준다 이 대뇌 피질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집단과 모임에 소속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권력과 권위를 얻고 싶어한다 그뿐만 아니라 2차적 욕구에는 어떤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인간은 동물과 달리 겉과 속이 다른가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두 욕구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그 힘이 비슷하여 막상막하일 경우에는 서로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타협을 본다 그래서 마치 두 모습을 가진 즉 양면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성직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스러워야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좋은 평판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화가 나도 참고 친절히 대하지만 아내에게는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의 힘이 비슷할 때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일시적으로 압도하거나 통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장 힘이 센 욕구가 나타나지만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는 다른 욕구가 나타난다 1차적 욕구가 2차적 욕구를 이기는 경우는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다 정말 죽을 것처럼 배가 고프면 체면은 설 자리가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어진다 그래서 내 것이건 남의 것이건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배를 채운다 그렇게 배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체면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생각난다 바로 2차적 욕구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2차적 욕구가 힘이 세면 먼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는 1차적 욕구가 나타난다 안동 김씨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하전은 1차적 욕구가 2차적 욕구를 압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도 정권인 안동 김씨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당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다르게 행동했다 이하전 못지않게 안동 김씨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정반대로 행동했다 1차적 욕구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자신을 더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다 안동 김씨에게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차분하게 훗날을 도모했다 안동 김씨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당장의 분노를 다스린 것이다 바로 2차적 욕구가 1차적 욕구를 통제한 것이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아들을 내세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눌러놓았던 것을 분출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든 대원군은 여러 개혁적인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아들의 결혼을 준비한다 사실 대원군은 안동 김씨 김병학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자신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자 태도를 바꾸었다 사실 대원군은 왕실의 외척이 주도하는 세도정치에 치를 떨었던 사람으로 안동 김씨의 자제를 중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원군은 고종의 중궁을 간택하는데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까 당연히 세도정치를 할 염려가 없는 집안 배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비교적 명문가였으나 현재에는 세력이 약한 집안의 딸이 적격이었다 이러한 대원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여흥민씨 민치록의 딸이었다 민씨의 가문은 꽤 화려했다 여흥민씨는 태종비 원경항호와 숙종비 인연항호를 배출한 노론 세력의 집안이다 또한 여흥민씨 가문의 딸을 중궁으로 선택한 데에는 대원군의 어머니와 부인이 모두 여흥민씨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대원군의 부인과 민씨는 12촌 자매지간이다 고종 3년, 1866년 민씨는 왕비로 간택되어 고종과 가래를 올리고 입국한다 본격적으로 중전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민비는 궁궐의 여러 어른들과 시부모를 잘 봉양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특히 재기의 가능성이 없었던 집안 배경에 아버지까지 일찍 여의고 힘겹게 살아갈 운명에 처한 자신을 왕비가 되게 해준 시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이처럼 주변 어른들에게는 사랑받는 중궁이었지만 정작 고종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고종에게 민비는 첫 여인이 아니었다 고종은 가래를 올리기 이전부터 귀인 이씨와 이미 합방을 한 상태였다 고종은 민비와의 결혼을 정략 결혼으로 보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사실 대원군이 민비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은 세도 정치에 염려가 없는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원군도 민비를 크게 좋아할 이유가 없었고 당연히 민비는 권레에서 남모를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고종 5년 1868년에 귀인 이씨가 아들을 낳았다 고종과 대원군을 비롯한 권래 어른들은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순조와 헌종, 철종이 모두 아들이 없었던 것이 세도 정치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비록 적자는 아니었으나 왕실은 적통에 대한 미련을 벌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고종은 이 아이를 세자로 삼고자 했으나 왕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대원군은 반대했다 중궁에게 아들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민비는 속이 상했지만 그럴수록 조대비를 비롯하여 권래 어른들과 고종에게 더욱 지극정성으로 대했다 이러한 민비의 노력은 고종 7년, 1870년 임신으로 이어졌다 얼마나 기쁘고 설렜을까 그러나 기쁨도 잠시, 민비는 유산을 했다 그러나 다행히 그에 다시 임신을 했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했다 열 달을 기다려 이듬해 11월 드디어 왕자를 낳았다 민비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4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어난 지 사흘이 되도록 아기가 대변을 보지 못한 것이다 모두 마음을 졸이고 있던 차의 아기는 대원군이 보낸 산삼을 먹고 이틀 만에 죽고 말았다 민비는 그동안 시부에게 느꼈던 서운한 모든 감정들과 함께 아이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까지 겹쳐 시부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민비에게 다양한 일이 있었다 이제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민비는 고종 10년 1873년 2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잘 크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7개월 만에 또 죽고 말았다 결국 자녀들이 모두 죽은 것이다 민비는 이렇게 계속 재앙에 닥친 이유를 시부 탓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서원 철폐 등 흥선대원군의 여러 개혁 작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종에게 친정을 촉구하는 상소가 빗발쳤다 민비도 고종에게 친정을 부추겼고 고종도 친정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22세나 된 고종이 친정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부승지 최익현은 상소를 통해 한 사람 즉 대원군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어지럽고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중궁의 아이들이 계속 죽는 이유도 이 탓이라고 했다 자칫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소였지만 이를 본 고종은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호조 참판으로 승진 임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가 조성됐다 결국 고종 11년 1874년 흥선대원군은 운영궁을 떠났고 10년간의 섭정은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누가 흥선대원군을 내쫓았을까 공식적으로는 고종이었으나 사실적으로는 민비였다 사실 고종이 성년이 되어도 흥선대원군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들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고종은 정치력이나 결단력이 부족하여 60년간의 세도정치를 끝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조선을 끌어갈 왕의 자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어쩌면 흥선대원군은 아들을 전면에 내세운 채 자신이 계속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고종이 강하게 나오자 흥선대원군도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권를 떠나면서 흥선대원군은 미완의 개혁작업들에 대한 아쉬움과 조선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이 과거에 절치 부심하여 견뎌온 세월이 아무런 빛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분을 삼켰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고종을 그렇게 조종한 며느리 민비에게 징호를 느꼈을 것이다 보잘것 없는 가문의 여식을 왕비로 만들어 주었건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자신을 내쫓아 버렸다는 생각에 흥선대원군은 견딜 수가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다음 고종은 노론 세력들과 영민씨의 외척들을 대거 등용했다 특히 민비의 이복오빠인 민승호가 조종의 실세로 떠올랐다 이것은 실제적인 권력이 민씨에게 있었다는 말이다 민승호는 대원군이 그동안 발탁한 남인을 숙청하면서 흥선대원군의 10년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던 중 고종 11년 1874년에 민승호의 집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민승호가 죽었다 이 폭탄을 누가 보냈는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비는 당연히 대원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로 인해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민비는 왜 흥선대원군을 미워하게 되었나 대원군과 민비의 대립과 갈등은 조선 말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중에 하나다 과거 역사에서 시부와 자부가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비와 대원군의 대립 구도는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변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대원군이 보낸 산삼을 먹고 죽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험심리학자였던 카미는 실험용 쥐를 A와 B 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A 집단의 쥐들에는 번쩍거리는 불빛을 비춰주었다 바로 뒤이어 전기 쇼크를 가하여 쥐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 경우 쥐들은 불빛에 대한 공포를 학습한다 이 절차는 B 집단의 쥐들에게는 생략되었고 A 집단의 쥐들에게만 실시되었다 그리고 다시 A 집단과 B 집단의 쥐들 모두에게 이번에는 버저 소리와 함께 번쩍거리는 불빛을 비추었다 그리고 전기 쇼크로 쥐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 결과 B 집단의 쥐들은 버저 소리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고 불빛만 보아도 공포를 느꼈다 그렇다면 A 집단의 쥐들은 버저 소리와 불빛 중 어느 곳에 공포를 느꼈을까 아니면 B 집단의 쥐들처럼 소리와 불빛 두 자극 모두의 공포를 느꼈을까 그것도 아니면 두 자극 모두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실험 결과 A 집단의 쥐들은 첫 번째 절차를 통해 공포를 학습했던 불빛에 대해서만 여전히 공포를 느꼈고 두 번째 절차에서 새롭게 제시된 버저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공포를 학습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절차가 없었던 B 집단의 쥐들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 실험을 통해 카미는 동물들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의 경험, 기억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기억 주사서를 주장했다 과거의 기억을 탐색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실험의 결과는 동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재앙이나 사고처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하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고자 한다 이것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여 생존의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이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는데 그때부터 집에 사고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강아지를 탓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러한 예는 많았다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를 세 식구로 맞았는데 아들이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고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하자 끊이지 않는 재앙의 원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느리를 지목할 것이다 주변에서는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입방아를 찍을 것이다 민비도 마찬가지였다 민비에게 아들은 불안정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세워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더구나 고종의 첫 자녀였던 귀이니씨의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더욱 절실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태기가 나타났다 그런데 유산이 되었다 큰 슬픔에 빠져 지내면서 왜 유산이 되었을지 생각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태기가 있었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 아들도 태어난 지 일주일이 안 되어 죽었다 아들이 죽었을 때 민비의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시부가 구해다 준 산삼이었다 사실 삼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때가 많다 경종도 연인군 영조가 올린 인삼을 먹은 뒤 죽었을 만큼 사람의 체질과 여러 약제나 음식과의 조화까지 생각해서 먹어야 하는 약제 중 하나다 비록 아들의 죽음이 대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사실과 상관없이 민비에게는 대원군 탓이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을 찾은 다음 할 일은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비는 고종에게 친정을 계속 요구했으나 고종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결국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여 불안한 상황에서 민비가 다시 임신을 했고 건강하게 하기를 낳았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7개월 만에 또다시 죽은 것이다 민비는 이 모든 것이 대원군 탓이라고 생각했다 시부의 개혁 정책으로 전국의 유림이 반발했고 대원군과 고종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비는 어찌되었던 시부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라 생각했고 첫 아들이 산삼을 먹고 죽었을 때 시부를 쫓아내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고종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넣는다 결국 대원군은 실권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다 시부 때문에 자녀들이 죽은 것이라는 민비의 의심은 결국 사실로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던 그 해 민비는 다시 임신을 했고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자라서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몰락한 명문가의 평범한 여식으로 살 뻔했던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진 시부를 쫓아내고 고종을 조종하여 조선 말기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민비를 사람들은 여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원래부터 민비는 정치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여걸이었을까 아니면 왕비라는 자리와 시대 상황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걸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따르면 민비는 본래 여걸은 아니었으나 주변 상황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그 사람의 내적 요소인 성격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일상적인 예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실제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또 직장에 지각한 사람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때문에 늦었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을 가리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행동의 원인을 찾는 귀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의 행동은 성격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의 한 분야인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잘 예측하는 단서는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실제로 어느 연구 결과를 보면 성격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3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무엇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바로 환경적 요인이다 환경이 사람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다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실험이자 충격적인 결과로 주목을 받은 실험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밀그램의 복종 실험과 진바르도의 모이 감옥 실험이다 밀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장교들이 단지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독일군 장교들의 전범 재판을 보고 복종 실험을 고안했다 사람들이 권위자의 부당한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밀그램은 교사 역할을 하는 피험자들에게 학생 역할을 하는 피험자들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15V부터 450V까지 차례대로 주라고 명령했다 전기 충격을 조금씩 높일 때마다 학생 역할을 하는 피험자들은 고통으로 수화하면서 실험을 중단해 달라고 애환했다 이때 교사 역할을 하는 피험자들은 상대방이 고통스러워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실험을 중단해도 되냐고 실험자에게 물었지만 실험자들은 계속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실험에서 고통을 받는 학생 역할 피험자들은 실험자들이 고용한 사람들로서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도 예전에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 실험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피험자들과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방에서 소리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가 가능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에 교사 역할로 참가한 40명 중 26명은 최대 한도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주었다 전기 충격을 받는 상대방은 300V 이상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기절했거나 혹은 심장마비로 죽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전기 충격 기계의 450V 스위치 아래에는 XXX라고 쓰여 있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의 전기 충격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26명은 사회 경제적 수준도 평균적인 사람들이었고 심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과거에 죄를 지어서 형을 살아본 적도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환경 아래서 이들은 무서운 살인마 혹은 범죄자로 변했다 진바르도는 교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재범률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에 모의 감옥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험자를 지원받아 9명은 죄수가 되고 9명은 간수가 되었다 물론 이들은 앞에 실험에서처럼 모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 진바르도는 이들에게 아주 간단한 규칙만을 제시했다 죄수는 간수에게 순종할 것 간수는 죄수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죄수를 부를 때는 이름 대신 죄수 번호로만 부를 것 화장실에서의 볼일은 5분 안에 끝낼 것 실험이라는 말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말 것 등이었다 실험의 예정은 2주였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편하게 지내면서 2주 후에 큰 액수의 수고비만을 챙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험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간수들은 죄수를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등 죄수와 간수 사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간수들은 날로 포악해져서 정말 감옥의 간수들처럼 죄수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고 죄수들은 수치감을 느끼면서도 간수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결국 참가자들의 몰입 정도가 너무 심하고 죄수들 중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까지 생겨서 2주 예정이었던 실험은 6일 만에 끝났다 진바르도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악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하면서 이를 루시퍼 효과라고 명명했다 한편 이 실험은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두 실험은 사회심리학의 기본 관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바로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보다는 개인이 처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원래 저런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민비는 어떠한가 민비도 원래 여걸은 아니었다 비록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나중에 왕비가 된 뒤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민비의 행동은 다분히 자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부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 상황에서 강해지지 않을 어머니는 없다 더군다나 시부에게 눌려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고정을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또 시부를 하야시킨 후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비는 그동안 조선에서 행해진 대로 척족을 끌어들였다 특히 조선 말기에 혼란한 상황에서 민비는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선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비의 행적에는 고종의 영향도 적지 않다 조선의 왕 황제가 되다 대원군을 하야시키고 친정을 하라는 민비의 강력한 요청에 고종은 순순히 응한다 그래서 대원군이 물러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민비가 국정을 좌지우지 하면서 조선은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다 사실상 고종의 친정이 아니라 민비의 친정이 시작된 것이다 민비는 자신의 친족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모두 틀어주었다 대원군이 그토록 꺼리던 민씨 척족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형국이 된 것이다 민비는 개화 정책을 급속히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조직되었다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이 심해지자 결국 고종 19년, 1882년 구식군대의 반란인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군대의 반란이었지만 하측민이 참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민비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살아남아 충주로 피신했다 고종은 이 사건을 혼자 수습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조언대로 대원군에게 사태의 수습을 위임했다 이로써 대원군은 최익현의 상소로 하여한 지 8년 만에 복귀하게 되었다 대원군은 우선 왕비가 군란을 통해 죽었다고 하면서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게 했다 군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실제로 민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단의 조치였다 그리고 모든 체제와 행정을 문호개방 이전으로 환환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민비가 아니었다 민비는 고종과 극비리에 연락을 취하하면서 청의 협조를 얻어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천진으로 보내버리고 자신은 한양으로 돌아왔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들어온 청군은 이후에도 한양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둔하면서 조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 이모군란 이후 민씨 척족은 더욱 강력한 체제를 구축했다 당연히 개화 정책도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일본을 등에 업은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적인 개화파들은 민씨 세력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고종 21년 1884년 우정국 낙성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김옥균과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는 창덕궁으로 가서 고종과 민씨를 협박하여 민씨 척족을 부르게 했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모두 살해했다 민비는 청군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고 청군이 청덕궁으로 진입하자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를 통해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 청의 북양 대신 리용장은 갑신정변에서 고종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민씨 척족의 세도 정치 일본의 사주를 받은 친일 개화파의 반청 행보를 비판하면서 조선을 대놓고 간섭했다 그러자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했다 청은 조선에서 입지가 약해지자 대원군을 황국하여 청국과의 관계 회복을 주문했다 대원군은 고종 22년 1885년 귀국했으나 민씨 척족은 대원군을 운영궁에 유폐시켰다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 열강은 조선을 계속 침탈하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고 결국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승리한 일본은 동학논민군의 지지를 받는 대원군을 재집권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정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를 갑오개혁이라 한다 갑오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왕권을 극도로 약화시킨 것과 화폐제도 개혁으로 조선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것이었다 일본은 갑오개혁을 대원군이 주도하는 것처럼 선전했으나 사실 갑오개혁에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은 대원군이었다 결국 일본은 그를 운현궁에 연금하게 된다 민씨일파는 고종 32년 1895년 3국 간섭을 계기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제를 견제하려고 했고 위기에 몰린 일본은 경복궁을 습격하여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외변을 일으킨다 민비가 시해되자 고종은 일본의 강요로 마지못해 김홍집을 수반으로 내각을 조직하고 개혁의 내용을 담은 140여 건의 법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1군이 을미외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각 지형의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간 틈을 타서 고종 33년 1896년 22월에 러시아 공관으로 피난했다 이후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졌고 관원과 유생들 사이에서는 고종의 위상을 황제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결국 제위 34년 1897년 8월에 연호를 광무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민비 민비 명성 황으로 추봉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입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 광무 3년 1899년 8월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그리고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고종의 광무개혁은 광무 8년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빛을 잃고 만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고종에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 광무 9년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고종은 일본의 강제적인 보호조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고 미국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밀서를 보냈으나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협정을 통해 필리핀과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서로 용인하는 조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결국 고종은 대한제국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광무 11년 1907년 6월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로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7월에는 결국 일본의 강요에 의해 퇴위하고 만다 고종은 순종에게 선의한 후에 물러났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 의존적 성격에서의 탈피 탈피 고종의 치세는 대부분 그의 생부인 흥선대원군과 그의 아내인 민비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왕위에 오른 후 대략 10년 동안 생부가 조선의 실제적인 통치자였고 그 후부터 을미사변까지는 민비가 실제적인 통치자라고 할 정도로 고종의 이야기는 찾기 힘들다 이 말은 분명히 고종이 조선의 왕이기는 했지만 생부나 중궁의 결정과 판단에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의존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내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적극적인 군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이다 마치 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이러한 고종의 모습은 의존적 성격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다른 사람의 충고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까지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뜻과 상충될 때에도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기력감을 느낀다 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즉시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 줄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러한 의존적 성격의 특징은 고종에게 잘 나타난다 대원군이 대원군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고종은 성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에게 친정을 하겠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다 민비의 강력한 요청으로 친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종은 국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을 내릴 만한 자기 확신이 결여된 사람이었다 이 틈새를 민비가 파고들었고 결국 고종은 전권을 아내에게 넘겼다 사람을 임명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국사를 민비의 의견대로 한 것이다 민비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민비의 의견을 따랐다 그러다가 이모 군란을 통해 민비는 충주로 피했는데 이때 고종은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군란 탓에 민심이 흉흉하고 일련의 개혁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사태 수습을 위임한 것이다 이때 고종은 대원군이 살아있는 멀쩡한 중궁을 두고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대로 민비가 청군을 동원하여 대원군을 납치할 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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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인 작동으로 이를 이어주는 지인 지도 그 이를 이를 여행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변했고 고종은 여론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설립을 반포했다. 어느 집단이든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아량과 더불어 모두 반대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다. 아량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더 좋고 옳은 선택을 위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리더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필요하다. 고종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리더였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고종의 의존적 태도는 대한제국의 반포를 기기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광무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왕위에 오른 지 35년 만에 왕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약 고종이 조금만 더 일찍 의혹적으로 왕권을 행사했더라면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나 아내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으면서 개혁을 추진했더라면 분명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일본은 조선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결국 조선은 합방되었다. 의존적인 왕이 아니라 의욕적인 왕이 된 고종은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다각적으로 대한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결과는 강제 퇴위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종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외의 망명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고종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백성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고종의 의욕과 노력으로 얻은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백성의 마음에 자주 독립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 희망과 가능성은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승하를 기기로 독립 만세운동으로 태어났다. 고종의 자주 국가에 대한 열망이 한반도에 퍼져나간 것이다. 한의 텐션